Mindscare Pois a song of sea Great sofas 반갑습니다 저 부모님은 중국있고 화교 인쇄입니다 삼성 west 3 verge 삼성 넌 인도 컨티넨털 whether it's India 20년 character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만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에피소드 많죠. 안전이 엄청나게 철저하더라고요. 음식 나갈 때 그 감식밥이 먼저 먹어봐요. 뭐 불순물이 들어갔나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그 사람 먹어본 거 통과가 돼야지 음식이 나가기 시작해요. 청와대에 들어갔던 걸 경험을 삼아서 안전이라든가 유생이라든가 그런 걸 철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고객들도 다 대통령이에요. 오늘 소개할 메뉴는 수초면입니다. 말 그대로 수초면은 물을 수자라고 해서 모든 야채를 넣고 볶다가 물을 좀 넣고 전분처리를 해서 비벼 먹는 게 수초면이고 수초면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볶음면이라고 하면 잘 알죠. 국물 없는 짬뽕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패배가 약간 저쪽으로 이제 바닐라가 만들어지고 이 놈은 음성에는 여기. 우리 둘이 다. 우리 둘이 다. 우리 둘이 다. 우리 둘이 다.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까끗하게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전분기가 잘 빠집니다 간장으로 향을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가 마저 육 두반장이랑 굿소스랑 일대로 이렇게 놓으시고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야채가 반 정도 숨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육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육수는 야채가 반 정도 잠길 정도로 아 야채가 잠길 정도만 여기에 이제 소고, 소고, 간이 어느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전분을 3번을 걸쳐서 조금 조금씩 전분을 이렇게 들고 살살, 살살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결집하게 됩니다 노동장도 강도에 맞추시고 참기름으로 마무리 지금 불소유류가 같은 건가요? 소수명이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내용으로 실험하면은 노도유, 고추기름 빼고 식용유를 볶을 때 불소수로만 갖고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불소수만 갖고 와라 그걸 몇 번만 해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가장 있어도 한 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수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춧가ida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정보공사 한국 교수님과 함께 이것분들의 인공사